4번 분께서 아까 이거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의 신메뉴 포인트 안무 하나거든요. 진짜?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걸 보니까. 정육할 때 거기 써는 거 하신 거 아니에요? 몇 그램 썰까 이런 거 아니었나요? 200g이요 이런 거 아니었나요? 해석이 또 우리랑 보는 눈이 다르니까. 근데 딱 보였어요. 그렇다면 음치다. 댄서이신 음치이시거나.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 합쳐져 있는데 버클린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애꼴노르말? 알아요 애꼴노르말?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 선을 안 대고 있잖아요. 1번에. 그래도 1번에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? 그러면 혹시 이거 아니야? 이거 애꼴노르말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. 제작진이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거든. 지역 아니에요 지역? 노르망대 이런 지역? 애꼴노르말 나온 좀 유명하신 분이 있나요? 아니 일단 애꼴노르말이 뭔지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. 방송객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? 애꼴노르말? 몰라요. 아니 불허 성공하신 분 안 계세요 불허? 조단이가 알아요. 조단이가 알아요? 애꼴과 학교. 노멀과 보통. 아 보통 학교네요? 보통 학교. 버클리랑 보통 학교? 오히려 제과제빵 유명한 데 아니야? 여기 애꼴노르말 쳐봤는데 애꼴노르말 음악학원이라고 고덕 덕양부에. 여기 근처에 있어요. 학생회 씨. 이거 찾아와도 되나? 원래 검색하면 안 돼. 검색하면 안 돼요. 검색하면 안 돼? 건막학교하고 벽양부에 있대요 벽양부. 아 진짜? 우리나라. 아 진짜? 검색하면 짤립니다. 아 죄송해요. 예예. 검색하는데.